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우리 요약지 119페이지 메뉴에 6번 부동산거래 해제 등의 신고입니다. 옛날에는 해제 신고 정정신청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해제 신고 해야 됩니다. 계약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야 되는 이유가 국토부에서 밝히기는 자전거래를 주식에서 자전거래라고 있답니다. 자전거래. 예를 들면 실제 거래하지도 않고 시세보다 높게 만약에 집값이 5억인데 7억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버리고 계약금 중도금도 입금하지 않고 해제 신고도 안해버리면 7억이 거래 사례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다음에 손님이 오면 7억에 한 달 전에 거래되는데 금매로 6억에 팔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시세를 조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해제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간증에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되고요. 제출은 1인이 해도 됩니다. 이 경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간증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경우에는 계약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제 신고의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 있고 국가 등의 경우에는 해제 신고를 할 수 있을 뿐이고 국가 등에게 해제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신고,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해야 되죠. 중개 거래인 경우에는. 그러나 해제 등의 신고, 해제, 무효, 해제, 취소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무효, 취소, 해제되는 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해가지고 몇 년 후에 취소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해제 신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해제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번 단독으로 해제 신고하려는 자아는 해제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불가능합니다.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기억의 판결문 등 해제 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단독 신고 사유서를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이렇게 단독을 하는 경우는 전자문서는 불가능합니다. 동그라미 4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즉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고 해제 신고할 필요 없고 확정일자 부여받으러 동주민센터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그러나 등기 신청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게 아니라 등기 신청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해제 등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는 모두 적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6번 위반 시 제재입니다.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를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해제 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다. 옛날에는 해제 신고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반드시 해제됐으면 해야 된다 신고를. 그리고 해제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기 때문에 국가 지자체나 또는 개업 공유계사가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거래 당사자만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정정신청입니다. 요약지 119페이지 맨 밑에 정정신청이라는 것은 오타 전부터 잘못 적은 것을 고치는 게 정정신청입니다. 변경 신고는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정신청해야 될 사항은 120페이지 보면 맨 위에 박스에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14번에 있는데 주지사 종목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가 뭐냐면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고요. 이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건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해당자 단독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가능함으로 이건 전자문서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상호, 전화번호 정정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종류, 정정 가능합니다. 토지의 종류는 정정이 안되고 건축물의 종류 가능합니다. 지목도 정정이 가능합니다.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분, 실제 거래 금액, 중도금 직업일, 계약일자, 거래 당사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이 불가능하고요.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문서가 안된다. 정정신청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다음은 변경신고입니다. 변경신고는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변경신고는 등기법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정정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15번에 있는데요. 변경신고는 지분변경, 지분변경, 도면 가기,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했죠. 지분 할 때 지가 뭐냐면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거래 지분, 그 다음에 변경은 뭐냐면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죠. 매수인이 A, B, C가 있었으면 10 빼고 2명으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4명으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추가되는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분 변경할 때 경은 뭐냐면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의 변경인데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돈은 뭐냐면 중도금, 잔금지급일,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거래 가격입니다. 거래 가격 그리고 계약 조건이나 기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정신청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한 게 뭐가 있냐면 둘 다 가능한 것, 정정신청도 가능하고 변경신고도 가능한 것, 둘 다 가능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거래 지분,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비율, 면적, 이 세 개는 정정, 변경신청이 모두 다 가능한 것입니다. 120페이지 요약지 몇 밑에 표 밑에 동그라미 1번을 보면 변경신고를 하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변경신고서는 법정서식이 있는데 정정신청서는 법정서식이 없다고 했죠. 다만 부동산 등의 면적이 변경 없는 상태, 면적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전자문서가 안되겠죠.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급계약 또는 분양계약인 경우 거래가격 중 분양가격 및 선택품목 즉 옵션비용은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할 수 있고요. 이 경우 거래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도 전자문서가 안됩니다. 분양가격이나 선택품목 변경신고도 전자문서가 안됩니다. 단독으로 가능한 경우는 즉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는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121페이지 부동산거래신고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필정 그 다음에 정정신청했을 경우 해제신고했을 경우 변경신고했을 경우 모두 신고필정은 지체 없이 재발급입니다. 즉시가 아니고 지체 없이 재발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9번 검정체계 구축운영입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주어를 바꾸어 가지고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국토교통부장관, 2번은 신고관청이죠. 따라서 국토부장관이 검정체계 구축운영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신고관청이 그 검정체계에 의해서 실거래가격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1번, 2번 주어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검정체계 구축운영은 국토부장관, 그 검정체계에 의해서 실거래가격을 검증하는 사람은 신고관청이 되겠습니다. 10번, 특례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요약지. 10번에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필정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받거나 농지치득자익증명을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11번, 검지행위는 따로 시험에 안나오고요. 뒤에 벌칙에 나오니까 벌칙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업무의 전자적처리, 즉 전자문서로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전자문서 불가능한 경우. 우리 암기 프린터는 맨 밑에 50번, 50번 맨 밑에 있습니다. 50번 맨 밑에 있는데, 50번 맨 밑에 까만 별표가 있는데, 전자문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자문서 불가능한 게 첫 번째, 고용관계 종료신고 전자문서 안됩니다.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한데, 시행규칙 8조에 보면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안된다. 이거는 입법의 불비로 판단이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출제됐던 게 휴업신고와 폐업신고는 전자문서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휴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가 안되고요. 이게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거고요. 안되는 게. 이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단독으로 부동산거래 신고하는 경우, 단독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유수와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신고를 거부해서 단독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되었음을 입증하는 판결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따라서 전자문서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신청입니다. 정정신청 이것은 해당자만 서명 또는 날인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가능함으로 담당 공무원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자문서가 안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면적 변경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는 안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가액, 옵션 비용, 즉 선택품목, 선택품목 변경신고 이런 경우는 단독으로 가능함으로 혼자서 이거는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되므로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123페이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이건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죠.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계약갱신요구권,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해가지고 5%밖에 못 올리는 것 그 다음에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소위 3법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두 가지는 2020년 7월 31일부로 시행됐는데 전월세 신고제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121페이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입니다. 우리 부동산거래 신고할 때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죠. 그런데 임대차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주택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라도 주택입니다. 오피스텔도 업무시설이지만 만약에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실상 용도죠. 주택에 대해서 주택만 전월세 신고하죠. 상관은 하지 않고요. 대통령 용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계약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다만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 용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 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용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된다. 이 요약집을 만들 때만 해도 대통령 용으로 정하는 지역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확정됐죠? 서울 수도권 전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 그리고 제주도 전역입니다. 그러면 일반 도의 군 지역은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경상남도 함양군, 함안군, 산청군 이런 데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해당이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신고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제 신고 전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있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마찬가지입니다. 4번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정을 지체 없이 적시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모두 지체 없이 라고 했죠?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됩니다. 5번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2번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해제 신고입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제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된다. 예를 들면 LH 국민임대주택이라든지 SH 전세임대주택 이런 것들은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되고요. 역시 변경 해제 신고도 처음 임대차 신고와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3번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 규정입니다. 금지행위는 부동산거래 신고 금지행위를 준용하고요. 그 다음에 검정체계 구축 운영, 국토부 장관이 한다고 했죠. 검정체계에서 검정을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어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럼 따로 이 법에 의한 신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확증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 신고하면 확증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고요. 단 이때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된 경우의 하나입니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증일자부를 작성하거나 확증일자 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이런 전월세 신고 안 하면 또는 거짓으로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이 전월세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외국인, 부동산, 특매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